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율사TV 장사노랑이 이색입니다. 반갑습니다. 1143회차 로또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가는 소음같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143회차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에서 5동 3개임을 당첨을 일관했습니다. 아깝습니다. 수동에서 당첨을 일관해야 되는데 미치지 못했네요. 그러면은 첫번째로 자 1143회차 42회차 우회복에 들어가겠습니다. 1142회차로 또 착한율사 동행으로서 저하고 같이 여러분 골든벨판대기를 만들었는데 꿈의 우수에서 3번 8번 9번 13 19로 갔습니다. 그런데 당첨번은 1142회차 2번 8번 28 30 37 41 보너스 22번에도 28 28이 나온네요. 그래서 저는 3번을 올렸는데 2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8번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쭉 10번대가 매를 했기 때문에 13 19는 매를 전매를 했습니다. 보너스 22번이 나오는데 21번을 올렸네요. 그래서 8수에서는 제가 한수를 적중을 시켰고 아깝게 한수씩 비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수를 여러분들한테 38번, 31번, 41번, 34번으로 간다 이랬는데 쫙 여기서 바꿔라 이래서 38번은 37번으로 바꿨고 41번은 40번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조금 미스가 됐네요. 40번이 아니고 41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껏 차이고 이분도 40번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12수완박에서는 37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번을 싹 바꿔가지고 37번을 바꾼다 이랬는데 8번이 그대로 따라 내려왔어야 됩니다. 9번 적은데 8번이 나왔네요. 쭉 보면은 여러분 40번을 여기서 아깝죠. 40번을 제가 바꿨는데 41번은 그대로 내려가고 31번도 30번도 그대로 왔으면 4등은 잡은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실수입니다. 5판입니다. 5판. 자 5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42회차에는 자 보기보고에 정말로 폭망이라고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갔지만은 수동조합에서 당첨을 못 냈기 때문에 폭망입니다. 그리고 폭망 시리즈에서 제가 6번, 10번, 14, 20, 30, 45인데 한수만 잡았습니다. 두번째 4번, 5번, 19, 27, 31에서 41번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3037을 몰 잡아갈 6번호 중에서 두 수록씩 다 잡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낙방입니다. 그래서 이번 1143회차에는 폭망 그대로 자 로또훈련소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몰빵과 그 다음에 호빵 그리고 착한요리사TV에 있는 직빵, 대빵은 착한요리사에서 더 자 한주 더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몰빵, 호빵에서 자 훈련을 잘 받아가 빨리 임무 교대할 수 있도록 제가 고군분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143회차 자이준 예전없이 오로지 직진가는 자 골드맨 판퇴기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7.8기 오뚜기 정신으로서 다시 뛴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자 자회전 없이 자회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 갑니다. 고고 여러분 1143회차에도 진정 로또를 즐길 줄 아시는 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챔피언이 됩시다. 그러면은 지난 1142회차에 당첨 내용을 보고 1143회차 침판으로서 시작을 이어가겠습니다. 1142회차 당첨 내용입니다. 28번을 하나 잡았고 37번을 잡았고 41번을 잡았는데 이 번호가 30번으로 바뀌어 줬으면 4등까지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2번 3741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번째 당첨내용은 8번 22번 보너스 잡고 3037로서 그래서 오늘 볶음방에서 금액을 받고 왔습니다. 1143회차 로또를 진정 즐길 줄 아시는 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꿈의 호수 5번, 7번, 10번, 13, 18로 갑니다. 현실의 삼수 203244 그래서 이번 해차의 8수완박을 지금 이렇게 틀을 잡고 여러분들께서 예비수를 또 보내주시면 이 번호는 그대로 내리면서 예비수 4수를 적용시켜서 12수완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동에서 3개임을 잡은 것도 꾸준한 각 끈기, 열정 이것만이 안된다 이래서 전략적으로 자동을 밀어가지고 자동을 3개임을 잡습니다. 자동 3개임 잡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착한 요리사는 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로또오버컨 10개임을 제가 공유를 하고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7,800개 오뚜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1140회차에서 낙방목을 닦고 절망을 가지면 안됩니다. 아 이번 회차에도 내 순분이 안왔다 43회차에는 순분이 오면 갈 수가 있다 농협까지 갑니다. 1143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8수완박 5,7,13,18,20,44 해서 두 번째 8수완박입니다. 5,7,10,20,3,244 공번대 2개 들어갔습니다. 착한 요리사 TV에서 1143회차 여정시동을 끌었습니다. 가자 자회전 우회전 없이 1143회차에 꼭 로또 자 4배는 내가 지었어 농협에 한 번 입성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자동 5개임을 자동에서 탄력을 붙였는데 자동에서 이번 1143회차 큰 효과가 난다 생각하면서 자동 5개임 공유하고 적기로 하죠. 1143회차 착한 요리사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자동 5개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143회차 골든베 8대기 시작입니다. 칠판 한 번 더 보십시오. 570 1318 203 244 예비수 좋은 수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지난해 회차처럼 41번 잘 가고 있는데 안 나온다 내라라 이래가지고 40번 가온다 거수 사수조 다 이래가지고 폭망 같이 폭망 했습니다. 번호가 안 나오면 지난 1140회차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당첨볼이 나오면 여러분들 받들고 낙방되면 제가 모든 무거운 칠판을 골든베 판테기를 들고 가겠습니다. 벌을 서겠습니다. 이랬다. 그래서 1140회차는 진행자 잘못으로 보고 1143회차 무한도전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